하휴, 진짜 너무하시네요. 너무한 거 전혀 없고요. 나 그렇게 쓰레기 보듯할 것도 없어요. 난요, 최선의 아빠 때문에 인생 망가진 여자라 이럴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. 한슬아 씨 어머니. 왜요? 그래요, 그쪽 입장.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. 본인 인생뿐만이 아니라 따님과 손자 생각해서라는 것도 알겠고요. 이제야 말이 통하네. 맞아요. 내 인생보다 내 딸이랑 손자... 잠깐만요. 방금 뭐라고 했어요? 뭘요? 방금 손자라고 한 거예요? 그럼, 아닌가요? 아니, 그걸 어떻게 해? 한슬아 씨한테 들었고요. 그래서 전, 준희가 슬아 씨 아들인 거 알고 있었습니다. 아, 그래서... 지금 그걸로 날 협박하시겠다? 그럼 어디 마음대로 해봐요. 그럼 나도 가만히 있지 않지? 협박이 아니라 부탁드리는 겁니다. 부탁이요? 부탁이요? 네. 한슬아 씨 어머니가 딸과 준희를 지키고 싶은 것처럼 저도 제 어머니하고 가족들을 지키고 싶으니까요. 그러니...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. 기다려봅니다. vulnerabl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